안녕하십니까 토종신토분이 많고 집안은 엄손 입니다 자 엄손 오늘은 남자들 귀농 하신 남자분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절대 쪼그리고 앉아서 풀을 매거나 묘목을 모종을 심는게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못 따라가요 특히나 저처럼 키가 좀 있고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됩니다 할머니보다 못해요 할머니들보다 할머니들 밭니라로 오실때 보면 지팡이 짓고 오실때는 지팡이 짓고 막 쓰러질 듯 오십니다 근데 엉덩이가 땅에 닿는 순간 20대로 다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 밭에 혹시 이렇게 엄나무를 심으실 때는 두둑을 높이 해주세요 특히나 물빠짐이 안좋은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물빠짐이 좋더라도 조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저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밑에 풀처럼 종근을 붙였어요 시로 발화해 있는 종근을 붙였는데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제가 못했습니다 올봄에 이 식재도 해드리로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것도 많고 이래서 여기는 못 붙였는데 자 늘 말씀드린 나무는 좁게 심어서 중간에 빼는 것도 있지만 자 이제 순만 생산하겠다 하시면은 3년을 키우고 이렇게 옮기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뚝은 제 무릎보다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가면서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아랫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작업하러 다니면서 밟으면서 풀이 죽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밑에 아랫부분 애들은 자라난다 해도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뿌리가 뿌리는 밑에 박혀 있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잎이 잎이 그냥 나무 아래 나무 아래 쪽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나무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쭉 지금 이곳은 올봄에 옮겨 심기를 하면서 이제 걸음을 처음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들 걸음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주실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엄나무는 지금 이제 위로 자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기 전에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여름 장마가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가 굵어져요 2차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2차 성장이 끝나고 나면은 대가 굵어지고 나면은 얘들이 이제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쭉 아래로 내려서 이제 뿌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지고 전체적인 낙엽이 다 지고 나면은 그때 걸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생각되면은 어중간하게 주지 마세요 특히 막 7,8월달 장마 막 끝나고 이럴 때 주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그러면 잠을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못 자람을 합니다 자로 안들어가고 계속 크려고 하다가 이제 옷자람을 계속 하면서 그 부분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 쪽은 이제 잘라 없어야 되겠죠 또는 그 가지가 있다 해도 잘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동해보다 더 무서운 게 동해는 차라리 정말 추워 가지고 날씨가 이래 돼 가지고 막 진짜 몇 십 년 만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동해보다 더 본인들 초보들 자기들도 모르는 경우가 그게 바로 옷자람을 하면서 냉해를 입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키우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풀을 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기가 편하고 관리가 편하다 보니까 한번씩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또 빼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빼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도록이면 감아 올리는 풀 감아 올리는 풀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들은 항상 뒤를 생각하고 우리가 묘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더덕이든 뭐든 간에 특히 장비를 동원해서 뭐 더덕을 캔다거나 이게 아닌 이상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심으실 때는 뭐 더덕도 심고 우리 뭐 요즘 많이 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막 조금 조금 조금씩 해 놓으면 다 손으로 캬야 되는 걸 하면 스스로 고생문을 열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하셔서 다른 거 사드세요 자 우리 농촌도 이제 다시 예전처럼 품아시가 있는 세상으로 또 이웃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서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파트는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한번씩은 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 근데 진짜 요즘은 농촌은 차타고 쏙 들어가서 마당까지 딱 들어가 현관문 탁 열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도시보다 아파트보다 더 상막합니다 아직까지 뭐 도시분들은 시골에는 아직까지 뭐 인심이 좋고 이웃간에 이렇게 아시고 계신데 아 오히려 반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에서 비만도로 이렇게 뭐 조사를 했는데 저도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는 거에요 방송을 잠깐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식당에서 잠깐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만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강원도 강원도 랍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중에서도 오지 진짜 저 안쪽 대관령 산쪽으로 거기가 비만률이 더 높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서울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서울은 오히려 아침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라도 걷고 오히려 더 많이 걷는답니다 부지런하게 근데 강원도 쪽 이런데 이제 계시는 분들 또 산쪽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요즘 시골에 있어도 할머니들도 그런대요 이장 태우러 와라 이러면 집 앞에까지 탁 포도타고 집 앞에 탁 내리고 집에 들어가고 일하면서도 요즘은 새참이고 뭐고 점심이고 그 전부 짜장면 아니면 짜장면이라든가 그리고 뭐 시켜 먹으니까 전부 다 밭에서 일할 때 다들 시켜 드시니까 오히려 칼로리도 높고 안 움직임이 없답니다 움직임이 다 농기계로 농사짓고 할머니들은 그냥 경로당에 또 태워다 주면 가셔서 거기 가면 또 경로당에 먹을게 또 많이 나오니까 계속 드시다가 또 집에 갈 때 차타고 딱 내려서 집에 들어가고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 더 비만이 높다 이런게 나오는걸 보고 제가 아 저 또한 진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변화하면서 앞으로 농업이든 임업이든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많은게 보여요 또 쉽게 보이고 어려운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좀 변화한다고 해서 일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쉬워요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보십시오 풀매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이 나무 간격을 두면 이걸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저는 거의 3분의 1 이상을 안해도 되는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 했다고 잘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이틀전에 만난 분이 있는데 어르신 이거 밑에 나무 이렇게 두시면 안됩니다 지금 비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러면 잘못되면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쳐주세요 제가 아래쪽에 영상에 보시면은 밑에 치는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나가는 길에 옆에 있는 엄나무밭에 어르신한테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분은 15년 지금 15년째에요 심은지가 저는 사실 13년째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산에서 처음 스타트를 해서 지금 임업을 하고 있는게 13년째에요 횟수로 13년째인데 그분은 저보다 2년을 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엄나무를 꽉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두릅도 조금 하다가 두릅을 하다가 이제 엄나무 오갈피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은 13년을 꽉 채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니까 내가 뭘 아냐 전문가가 와서 말해줘야 알지 그분이 저보다 더 빨리 시작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제가 하나를 주면 그분도 나도 키워보니까 이런게 있더라 나도 이렇게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키우는데 도움이 되라 이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용수 약초는 대학에서 가리키는 것도 없어요 뭐 십만이를 따라다니던가 우리가 스스로 약초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할 때 사실 그게 없어서 한 거고 아 이건 내가 그러면 잘할 수 있겠다 없으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사실 제가 사실 제가 그때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에서는 그래 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는데 15년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제가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좀 관찰 좀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무도 잘라도 보고 이런 것도 한번 줘보고 저런 것도 한번 줘보고 자 여러분들 가만히 꼽아 놓고 키워서 순만 따서 파는 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순만 따서 파는 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순만 따서 파는 애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신은 지금 엄나무를 키우십니까 아님 당엄나무입니까 털엄나무입니까 가는 엄나무입니까 또는 계량종인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걸 뭔지를 알아야 아 이건 이렇게 팔아야겠다 아 이건 이렇게 키워야겠다 아 얘는 이래서 안되는구나 아 얘는 이래서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씨 집안에 제사 지내는데 문중제사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왔다고 다 김씨입니까 밭에 엄나무가 많이 심겨 있다고 이게 다 같은 엄나무는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어떤 나무를 키우는지 알고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사고 택배로서 사고 묘목시장에도 사고 오일장에서 사고 이러신 분들 닭을 닭으로 치면 토종닭과 천개와 백봉을 넣는데 튀기가 된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먹는다고 이상생기고 죽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 먹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고 했는데 어 백봉입니다 했는데 깨니까 노란 자가 다르다 토종타기 했는데 껍데기 색깔이 파랗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키우고 있는지 알아야 추천도 하고 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나무 키우시는 분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가 어디까지나 아는 것만 말씀 드리고 제 말이 답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 드리듯이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응용하고 색을 입혀서 본인 걸 만드세요 본인께 되면 아무도 못 뺏들어 가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뺏들어 갑니까 이 키우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뭐가 어떻더라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이거 하면 돈 된다 이거 심으면 잘 산다 이거 잘 팔리더라 세상에 잘 안 팔리는 건 없어요 팔기 나름이고 세상에 잘 안 크는 건 없어요 키우기 나름이고 모든 게 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라도 본인들 밭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키우고 있나 내 건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잘 관찰하시고 약용수 훌륭하게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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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